야박하다 여기. 누림부야 누림부. 아름답다. 왕처에서 봤어.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을까. 말도 안 돼 진짜. 조기 뼈 발라서 한 입 먹어. 장작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왕 자리를 한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런닝맨이 선택한 이번 왕을. 말도 안 돼. 아니지? 투표 안 했지? 유재석 없는 런닝맨 한번 보자고. 누굴 찍지? 여왕이 되는 거지? 지금은 반란군일 뿐이요.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먼저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려가 오세요. julio. 너 또 무섭e 와서 뭐하고 있어. 고수, 고수. 호주, 호우수. 호주, 호우수. 호주야. 호주가 이렇게 부지런한 스타일은 아닌 거구나. 그냥 기운이. 그냥 기운이. 나, 나 부지런해. 나 부지런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제일 늦게 나오면서 뭐가 부지런하냐. 나 부지런해.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 그 스타일의 소리가 나오려는 건지 몰랐지. 호주,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 야, 정말. 오늘 레이스는 2012 런닝맨의 선택, 선택 레이스입니다. 선택 레이스? 전주는 맛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맛집을 도는 맛대맛 레이스입니다. 맛대맛 레이스 사랑합니다. 두 개의 음식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서 그 미션의 도전에 성공하고 나면 다시 두 개 중에서 또 골라서 총 4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4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한문 왕자의 한 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왕자를 완성해서 최종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분은 오늘 런닝맨의 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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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래. 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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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래. 최용지를 찾아 투표를 하세요. 갑자기 그러면 제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김정우! 이게 무슨 왕이에요! 나 왕이에요! 왕이 되면 최종 레이스에서 가장 큰 권력을 줄 수 있으니까 먼저 레이스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최종 레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전주 비빔밥.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여러분은 도로서 선택하시겠습니다.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을까? 콩나물 국밥은. 전주 비빔밥도 좋긴 한데 아침이니까 국밥이 좋죠, 국밥. 전주 콩나물 국밥을 먹네. 드디어. 아침부터 비빔밥과 함께 살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네. 러닝맨. 오케이, 러닝맨.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곳이 시어나물을 이용한 전주 콩나물 국밥을 넣어주세요. 네네. 콩나물과 발명이 되기 때문에 국밥을 넣어주세요. 아, 마른다고요? 물을 말아서 시어나물을 넣어주세요. 아, 이거를 말아서 이거 넣으라고요? 하자. 뭐야. 그러니까. 아, 김조국. 아, 김조국.